하늘 위로 날아라 난 피터뱅 왠데 너의 손을 잡아줄게 찍고 있는 거예요? 목운소의 첫 키스신이 너무 떨리고요? 그렇습니다. 가끔? 가끔? 이게 아니라 영상도만 찾아보고 그랬으면 보여주세요. 엄청난 인생이 됐어요. 그만할 수 있어떨립니까? 하늘 위로 날아라 난 피터뱅 왠데 너의 손을 잡아줄게 원래 안 피고 싶어? variables 먼저 개그건 Von 로봇 노의 집 앞이 아직은 나와 오늘 밤은 재지 말고 나와래 When I run to the break on down 지금 집 앞으로 날 와 잘하셨습니다. 생일이 어디까지 지어진 장면을 잘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피. 카피 든. 카피 든. 근데 뭐야 이거? 이 춤.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촬영장 앞에 감동했는데 지금 커피샵 왔습니다. 아주 또 마음이 박봉하네요. 아름다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feeling me 아름다운 나를 둘러세요. 교조 같은 깊이 빠져들고 싶어 최고예요. 요즘 감동하려고 자주 해서 감동을 많이 부끄릴 것 같아요. 아름다운 별이 있어 너의 눈 속에 다시 그려진 저요? 어..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. 촬영 굉장히 많아서요. 일찍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면 될 거 같습니다. 네? 네? 이제 1회 분량이 좀 남았고요. 제가 팀의 리더로서 말을 좀 많이 해서 회사가 굉장히 많네요. 그리고 머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끝나면요. 저는 현우와 기분이 영광 눈을 꺼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녀는 거짓말 너무 사랑의 에필로그를 촬영한 날입니다. 오늘 오후 3시에 V LIVE 한 방송이 있는데요. 저희 크로즈프레이랑 현우랑 홍수영 씨랑 같이 무대를 할 거예요. 드라마 아이스타워도 오후 6TV를 저희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빨리 공연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고 생각했네요. 얘들아 보고 싶다. 장소 볼까요?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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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실 이 Broadway 무대 를 보레 앨범 노는 아 에 어딜 보는 샤이니볼 딱 나만 바라봐 빨갛게 떨리는 내 맘을 봐 어딜 가니 미스틱볼 자꾸자꾸만 빠져나와 비밀같은 달콤한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 맘은 지친다 생각이지 불겨버린 먼지밤첩화처럼 하지만 짚어 오랜 할수록 선명해지는 내 안의 눈 하오밤 괜찮아 같이 걸어가 줄게 우리 함께 있었던 모든 길들 위해서 정말 너무 사랑해 방금 마지막 촬영이 끝났는데요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직 아마 내일모레 아니면 마상방송 볼 때쯤 다음 날 일어나서 내가 촬영장까지 안고 혹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실감도 너무 실감이 날까? 다음 날 일어나서 잊지 못할 언제든 나를 보고 싶을 때 다음 그 사이에 그 모습 그대로 외칠 수 없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